뭐 이렇게 특이한 손님이라던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 없어요?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느껴요? 여기 다 특이하고 이상한데요.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.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? 아니 몰가상 범죄를 터문하고 있는데. 에이 그게 요즘에 볼펜처럼 그 초소형 장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그 용산에 가면 안경에 달린 카메라도 있대요. 요즘엔 티카가 똥값이 돼가지고. 이게 앞으로는 단추 구멍만한 카메라 나올 거야 이게. 에이 세상에 이게 무서워졌어. 이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거 신발에다가 거울 붙여가지고 여 선생님들 치마 속 보는 게 이게 신문명이었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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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